아리따운 소녀 하이루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왔니? 아니면 나보러 왔니? 내 이름은 병뚜껑 네? 저요? 뭐야 겁나 이상한 사람이네 저기요 장난치지 마세요 미안 미안 내가 팬이 워낙 많아서 사인해줄까? 뭐지? 아니요 잠시만 붓이여 나와라 붓필 어때 멋지지? 그러면 사인해줄게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이 사람이 내 말 안 들어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아니 사람 말을 좀 들어요 아 뭐야 내 팬이 아닌가? 아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래? 여기는 신이 되는 수능 시험을 보는 곳이다 신이 되는 수능 시험을 보려면 이 문을 열고 들어와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그냥 신이 될 수는 없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신이 되려면 수능 시험에 고난을 느껴야 한다 과거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신으로 졸업하겠다는 것이냐? 그래 여기까지 잘 왔잖아 이 수능 시험만 통과하면 내가 원한다면 도전해 마 포기하지 마 그래 녀석이 말대로 도전해보는 거야 수능 시험에서 떨어지더라도 Messi 왜 파리해야 해 배고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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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줘 고기 889 ate pouv지 공주 thinks 독 Hey люб 그 나는 집에 Israelites 죽 다음에 모르 undert 공주님이 배가 고프시다고? 밥을 지어줘야 하는데 일단은 안 되겠다. 복잡을 했나? 뭐야 하늘에서 과일이 내려온다. 내가 구해왔음. 많이 먹어라. 용아 너 안먹냐? 난 미리 먹으라 조심히 먹으라. 아악! 껍질이 목에 걸렸어. 내 말이 맞지? 천천히 먹으라고. 아니거든 조심히 먹으라고 했거든. 그거나 그거나.